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 똑방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좀... 실패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잘 거에요 나이스 파라도니 발하는데 얘는 잘했어 여기 들어갈까? 아마 그...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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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잘했어 제 꺼야? 이쪽으로 가면 안 돼? 아.. ㅋㅋ 여기 완전 틀리... 틀리였네 계속 가자 나이스 그거 못 봤어 저는 얘는 나이스 잘렸어 다행이다 없어져 이렇게 다행이다 나가자 적어도 하트를 한개 뚫어버렸어 여기는 아마 아무것도 없네 내려가자 안올래? 큰일이다 도망가지마 흰 먼저 죽어야 돼 나갈 수 있어 가게에 들어가야 했었어 네 신발 사자 오 죽었어?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오우 이거봐요 어떻게 할까 친구 친구를 구해야 하죠 아 저는 신발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친구 친구인 줄 알았어요 까비 어디로 갔어 아 큰일이네 까비 내일 봐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